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은 중급 한중 통녀영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자리에 없어요. 주차장 자리 매일 뒤에 명사부터 쓸 때는 마지막으로 같이 붙어 쓸 수 있어요. 당신 집은 한 달 관리비는 얼마인가요? 니家一个月의 우관费은多少? 니家一个月의 우관费은多少? 관리비 우관费 이시게는 삼 명간 부탁드립니다. 저只手錶 保修三年 저只手錶 保修三年 시계 양산은 지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한 번 만나보세요. 抽 시간 抽 시간 和父母 见个面 抽时间 和父母 见个面 抽时间 최근에 많은 소기업이 도산했어요. 最近 很多 小企业 都 倒 毙了 最近 很多 小企业 都 倒 毙 倒 毙 도산하다 여기에서 줄을 써요. 在这儿 排队 在这儿 排队 줄을 썼다 排队 당신 집은 점세인가요? 아니면 매매인가요? 你家房子 是租的 还是买的? 你家房子 是租的 还是买的? 지금 많은 가정비 말폴리 부부입니다. 现在 很多 家庭 都是 双职工 现在 很多 家庭 都是 双职工 双职工 말폴리 이미지를 챙기세요 要注意 要注意形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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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注意 注意하다 챙기다 形象 이미지 우리는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我们是相亲认识的 我们是相亲认识的 相亲认识的 相亲认识的 結婚也有不結婚的好 結婚有結婚的好 不結婚也有不結婚的好 A有A的好 B有B的好 화면은 큰 명 큰 소로 좋아요 屏幕越大越好 屏幕越大越好 저는 해산물을 아れる気が 있어요 我对海鮮过敏 我对海鮮过敏 对某某过敏 某某 알레르키가 있다 저를 대신해서 출장 갈 수 있나요? 你能替我去出差吗? 你能替我去出差吗? T B 대신하다 A, T, B 뭐한다? 某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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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